자유파 국민들이여 새로운 우파자들아 용기있고 당당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정당 우리 공화당으로 학제에 투쟁하자 8월 15일날은 이 문재인 정권 결단된 날입니다. 오후까지 서울역에 모여서 지금의 오늘의 10배, 100배가 모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만 결차를 멈출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여 백악기를 달고 8월 15일 서울역에서 투쟁하자 오늘 포기한 정화되어 있는 놈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런 계기가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다들 일어나십시오. 다음 10일날, 10일날에서 서울역에 12시 반까지 구름과 같은 분노의 물결이, 분노의 세력이 함께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적합하자. 슈퍼스대 전달, 10월 15일 서울역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적합하자. 독특군의 강한을 쏟아, 동기들이 열리한 정권을 적합하자. 꼭 기틀이에요. 우리 온몸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우운운과 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와아아악!